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485페이지 제 8장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재료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통 최근에는 거의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생기구 쪽하고 배관용 재료 쪽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배관이나 벨버 이런 도시기구 이런 부분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흐름은 앞쪽에 위생기구 쪽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위생기구라는 것은 물을 사용하는 기구들을 전체를 위생기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변기 소변기 세명기나 욕조도 있을 거고 싱크도 이런 것 전체를 위생기구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러면 위생기구의 조건 나오죠 조건적인 측면은 우리가 시험이 한 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흡수성 또는 흡습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흡수성은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1번 가지고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앞으로도 언급되면 1번 가지고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3번에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변기나 이런 세명기가 깨끗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5번에 각종 형상 크기로 제작이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기는 자체가 트랙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각종 이런 형상을 우리가 크기를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대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위생설비 유니타 유니타라는 것은 단위화해 놓은 것을 유니타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근의 욕실 부분은 공장 생산품으로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니타 단위화해 놔야지 조립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유니타의 2점 장점적인 보통 유니타의 개념은 지금까지 개별적 문제는 두 번 출제가 됐습니다 유니타의 조건 다음 페이지에 유니타의 조건이 7일 때 출제됐고 유니타의 2점 장점적인 측면을 8일 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니타의 2점 장점은 공사기간 공기는 공사기간의 출입말을 공기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이 단순화되죠 왜 그런가 하면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잖아요 공장에서 부재를 생산해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립만 해서 맞추면 되겠죠 그리고 마무리, 실리콘 이런 걸 쌓아간 마무리 정도만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이 단순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공장에서 생산해서 현장에 조립하니까 인건비나 이런 재료비 절감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의 품질 향상 그래서 공장에서 QC한 제품을 가지고 현장에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공의 정도성 그것도 향상될 수 있는 품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 갱신의 용이성 조립을 하다 보니까 하나가 잘못되면 그것만 보수할 수가 있겠죠 그런 용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변기는 이렇게 나누어지죠 예를 들어서 투피스 형태는 이겁니다 대변기 있고 그 다음에 세정댕크 있죠 이게 투피스에서 조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댕크도 보면 땡크 뚜껑이 있고 물댕크 있고 안에 볼텍 구조 있죠 이런 것이 각각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교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변기 커버 있죠 커버로 이렇게 조립돼 있죠 그래서 커버가 잘못되면 커버만 조립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 갱신의 용이성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86페이지 유니터의 조건 이거는 7회 때 출제가 됐었습니다 4번 가지고 우리가 다뤘었습니다 먼저 1번에 가볍고 운반이 용이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장 조립이 용이해야 되겠고 가격 저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니터의 배관은 단순해야 되는데 이것을 복잡으로 해서 출제를 했으면 복잡할 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배관이 방수부를 통과하지 않고 바닥에서 처리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저거 생각하면 됩니다 세명기 세명기가 초창기에는 S트랩을 써서 바닥으로 뚫고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P트랩을 써서 벽으로 가고 있죠 그것이 바로 방수부를 통과하지 않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시면 5번을 정확히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변기를 나눌 때 세정급수방식 물을 어떻게 공급해야해야 세정급수방식과 관련돼서 세정급수방식과 관련돼서 나누게 되면 4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4가지 그래서 주의하실 것이 먼저 하이탱크방식이죠 물냉크가 높게 있다고 해서 하이탱크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탱크식이 있고 로우탱크식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우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로우탱크식 그리고 발음상 그리고 세정벨벗식 세정벨벗식 그리고 기합탱크식에서 물을 공급해주는 방식은 이 네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개의 방식은 하이탱크나 로우탱크나 세정탱크가 높게 설치되면 하이탱크고 세정탱크가 낮게 설치되면 로우탱크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와 같은 주택에는 로우탱크가 설치되어 있죠 옛날에 여러분 하이탱크 있었습니다 물탱크 위에 설치해서 쇠사슬이나 높은 줄 당겼던 변기가 하이탱크식이 되죠 추억의 변기 아닙니까 자 그럼 이 방식들은 하이탱크나 로우탱크는 이거는 연속 사용이 안됩니다 자 물이 저장되는 시간이 계속 연속 사용이 안되는 방식이 하이탱크나 로우탱크에요 물이 저장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이것이 하이탱크 로우탱크 개념이 됩니다 특히 로우탱크는 물탱크가 낮게 설치했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좌변기 뒤쪽에 있던 물탱크였죠 그래서 앉았을 때 뒤에 있는 그 물탱크가 로우탱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음이 제일 적죠 소음이 적은 방식이 됩니다 소음이 적은 방식이 로우탱크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동주택이나 주택 그래서 이 공동주택에 적합한 것이 바로 로우탱크 방식이 공동주택에 적합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세정벨버죠 플러시 벨버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세정벨버를 우리가 플러시 벨버라고도 하죠 플러시 벨버 한번 누르면 일정량의 물이 나오고 단수되는 벨버가 바로 플러시 벨버 세정벨버입니다 그러면 이 세정벨버식은 얘는 알아두실 것이 얘는 세정땡커가 없는 방식이에요 물탱크가 없어요 그러면 급수관을 다이렉터로 연결을 해 준 겁니다 변기에다가 다이렉터로 급수관을 연결해 준 것을 세정땡커 방식이다 그래서 세정벨버 방식이다 그래서 세정땡커, 물탱커가 없습니다 그럼 급수관을 다이렉터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연속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방식은 연속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정벨버는 연속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정벨버는 급수관을 다이렉터로 연결했기 때문에 오수가 역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진공방지기를 설치해야 돼요 진공방지기 진공방지기 보통 버큐브레이크라고 하죠 버큐브 또는 베큐미라고 발음하는 분도 있습니다 베큐브레이크 진공방지기를 우리가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급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역사이펀 작용에 의해서 역사이펀 작용에 의해서 오수가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오수가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진공방지기는 보통 2차 측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벨버를 기준으로 급수관 쪽이 1차 측이에요 상류 측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리고 벨버를 기준으로 대변기 쪽을 2차 측 보통 하류 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공방지기는 기억하실 것이 2차 측에 배치합니다 2차 측 그래서 하류 측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류 측 그래서 하류 측에 설치해서 오수가 역류되는 것을 방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정벨브 시간 이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이 세정벨브는 그 다음에 알아두실 것이 얘는 자 이 급수관경이 최소 25mm 이상을 확보해야 돼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얘는 세정땡크가 없고요 바로 무엇이다 급수관을 벨버로 다이렉트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25mm 이상을 확보를 해줘야지 무엇이다 세정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세정수량 확보 차원에서 충분한 확보하기 위해서 25mm 이상이 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세정벨브는 알아두실 것이 이 개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수압력이 피로급수압력이 0.1MPa 이상 돼야 됩니다 0.1MPa 이상을 우리가 확보해 줘야 돼요 0.1MPa 이상을 확보해 줘야 돼요 0.1MPa 이상을 확보해 줘야 돼요 0.1MPa 급수압력이 이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세정벨브는 소음이 커요 소음이 큰 방식입니다 소음이 크기 때문에 주택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공동주택 같은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교라든지 사무소라든지 사무소 아니면 공공장소 같은데 이런 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정벨브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학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고장 나면 일반이 곤치기엔 좀 어렵죠 그래서 기합된 그거는 가압수를 넣어가지고 소기금 간호로 물을 적게 사용해서 하는 게 기합된 거죠 이거는 종류적인 측면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88페이지 보시면 대변기에 아 저것이 나오죠 세정방식에 의한 분류가 나옵니다 세정방식 자 이거는 세정급수방식이고요 자 이제 세정방식 자 세정방식이란 것은 세정원리를 우리가 기준을 넣어서 세정원리 어떤 원리로 세정을 하니 오므로 세정원리 그래서 대변기 구조에 따라서 세정원리가 달라지죠 그래서 첫번째 보시면 자 세출식 개념이 나옵니다 세출식 자 세출식이란 것은 동양식 변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변기 자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돼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변기인데 여기 앞에 이쪽에 이렇게 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물이 조금 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세출식 변기와 동양식 변기로서 얘는 자 이거죠 변자가 없죠 변자가 없어요 좌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변자가 없는 변기가 바로 세출식 변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출식 변기는 여기에 유수가 아주 약해있죠 조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물을 이제 두하했을 때 여기에서 뒤에서 물이 분출되고 가장자리 여기에서 물이 분출되어 가지고 물의 분출을 이용해서 낙차시켜서 이렇게 세정하는 방식이죠 이것이 세출식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건조면적이 커요 건조면적이 크고 유수면이 작죠 유수면이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악취 발생이 많은 방식이죠 그래서 이 방식이 악취 발생이 큰 방식이에요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 변기는 인체공학적이지 않는 변기예요 이걸 인체공학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공학적이지 않는 변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앉아있어서 진화죠 그래서 이거는 인체공학적인 변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세출식 변기는 봉수 깊이를 50mm 이상 할 수 있어요 50mm 그러면 50mm라는 것은 얕다는 거예요 그럼 명심하실 것이 겁니다 최소 깊이에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세정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점을 보면 봉수 깊이가 깊을수록 세정 능력이 우수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락식 변기가 나옵니다 자 세락식 변기는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물의 낙차 자 그러면 어떤 유형인가 하면 자 이겁니다 자 이 세락식의 경우는 얘부터는 이제 자변기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봉수가 있으면 유수면이 적어요 자변기 중에는 그러면 위에서 물의 낙차 떨어뜨리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물의 낙차를 이용해 가지고 오물을 세정하는 방식이에요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건데 얘는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오물을 세정하는 방식으로서 얘는 자변기에 해당이 되는 변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락식은 이겁니다 용변시나 이제 세정할 때 물이 잘 튀깁니다 여러분들이 탁 내렸을 때 있죠 이때도 잘 튀기고 올리다보고 뚜껑 닫고 내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용변시도 물이 튀는 있죠 이제 세정시 물이 튀기고 그 다음에 용변시도 물이 튀는 단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락식 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락식 변기도 유수면이 적어요 그럼 자변기 중에서는 얘가 제일 적은 거예요 유수면이 적고 건조면적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변기에 오물이 잘 부착되는 변기가 바로 세락식 변기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락식 변기는 초창기 보급형으로 우리가 공급됐던 것이 바로 이 세락식 변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봉수 깊이가 50mm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봉수 깊이가 50mm 이상이 된다는 것은 세정 능력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번째 사이펀식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원리가 사이펀작용의 원리를 이용해서 오물을 세정하는 방식이 되게 사이펀작용 이거는 사이펀작용으로 오물을 세정하는 거예요 일시에 다량의 물을 내리게 되면 만수면 그러면 자기 사이펀작용이 생기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물을 세정하는 게 사이펀작용의 원리에서 그렇다 보니까 얘는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유수면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이펀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 그래서 얘는 봉수 깊이가 얼마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봉수 깊이를 봉수 깊이가 65mm 이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세정 능력이 더 좋아집니다 근데 사이펀작용을 이용하면 세정수량이 좀 많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세정수량이 얘들보단 더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사이펀제트식 이 사이펀제트식 변기 사이펀제트식은 두 개 작용을 활용하는 겁니다 얘는 사이펀작용하고 사이펀작용도 이용하지만 Z작용 두 가지를 동시에 이용하는 겁니다 자 Z작용 사이펀작용과 Z작용 두 개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바로 사이펀제트식이래요 그러면 이 사이펀제트식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얘는 봉수 깊이를 갖다가 75mm 이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 Z작용은 물을 분사시키는 작용이 Z작용이 두 가지를 활용하니까 좋겠죠 그래서 얘가 세정 능력이 우수한 겁니다 능력이 우수한 변기가 바로 이 사이펀제트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블루다우식이 나오죠 블루다우식 뭐 지출식이라고도 칭합니다 지출식 그래서 이 블루다우식의 경우는 자 이 블루다우식 자 이 블루다우식 대변기의 경우는 우리가 원리가 이겁니다 얘는 이제 트랩이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 앞에 Z공을 설치해 가고 자 배수 방향으로 Z작용을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옥물을 Z작용해서 배수 방향으로 불어내는 형성이 블루다우식 대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루다우식 대변기는 알아두실 것이 소음이 제일 커요 변기 중에 소음이 큰 방식이에요 소음이 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는 공동주택에 부적합한 거예요 공동주택에 부적합한 변기가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 블루다우식 변기는 그리고 얘는 봉수 깊이를 55mm 이상을 할 수가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압도 제일 커야 됩니다 수압도 커야 되고 수압도 커야 되고 소음도 큰 방식이 블루다우식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이펀 볼텍스식 그러면 이 사이펀 볼텍스식은 우리가 좌변기 중에 그러면 이 세락식이나 사이펀식, 사이펀제트식, 블루다우식 이거는 투피스로 제작됩니다 변기하고 세정댕크가 두 개를 조립해서 만들어지는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펀 볼텍스식이 이게 원피스식이에요 원피스 우리도 원피스는 뭡니까? 치마가 아래위로 붙은 게 원피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원피스식이 바로 사이펀 볼텍스식이 또는 보르텍스식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은 볼텍스식이라고 많이 쓰는데 이거는 원피스식입니다 그러면 대변기하고 세정댕크가 일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피스식은 일체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이펀 볼텍스식 그러면 이 사이펀 볼텍스식의 경우는 사이펀 볼텍스식 볼텍스식은 기본 원리가 이거죠 사이펀 작용하고 이 사이펀 작용하고 물의 회전 운동인 와류 작용이죠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세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쉽게 변기에 물이 이렇게 해오리치면서 내려가는 변기가 사이펀 볼텍스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사이펀 볼텍스식 변기는 기본적으로 소음이 제일 적은 변기 이 변기는 소음이 적어요 소음이 가장 적은 변기가 사이펀 볼텍스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변기는 제조 공정이 복잡습니다 제조 공정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 제조 공정이 복잡습니다 복잡하면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복잡한 것이 사이펀 볼텍스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대변기의 조건 개념이 나오죠 자 건조 면적은 적고 유수면 넓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정시 소음이 작고 세정수가 적어야 되죠 소음이 크면 좋은 변기가 아니겠죠 그리고 배수로 내경이 커야 돼요 그럼 안에 여러분들 변기를 이렇게 봤을 때 이 안에 이 구경이 있죠 이게 내경이에요 내경이 커야지 안 막혀죠 내경이 작으면 볼일 보고 휴지 넣으면 잘 막히잖아요 내경이 커야 된다 그리고 봉수 깊이는 적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락식이나 세출식은 50mm 사이펀식은 65mm 사이펀제트는 75mm 여기서 이 적정 깊이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자면이 어떻게 넓어야 돼요 이런 것이 좋은 대변기의 조건입니다 좋은 대변기의 조건은 1번만 종합문제 지문으로 썼습니다 1번 개념만 그리고 위생도기에 대해서 해놨죠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쉽게 여러분들 대변기가 바로 뭐다 위생도기 제품이에요 대변기가 그래서 장점은 산알칼이 침식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죠 이거죠 알칼이 여러분들 소변 이런 거 보면 알칼이잖아요 그리고 산으로 청소해도 변기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배관이 부식당할 수 있죠 그리고 정화제 균을 갖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수 악취를 흡수하지 않죠 그리고 복잡한 곳을 일치하자 할 수 있죠 그리고 강도가 커서 내구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물이 부착되지 어려서 청소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각이 비싸다 그런데 단점은 탄력성이 없어요 탄력성이 없고 그다음에 충격이 약하기 때문에 파손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변기 위에 욕실장이 있잖아요 거의 높은 위치에 묵은 거 같은 거 얹어놓으면 안 돼요 떨어지면 딱딱한 건 변기 파손돼요 그리고 파손된 보수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팽창 개수가 아주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콘크리트나 금속기의 접속 시 공사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특수공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수공법이 필요한 것은 시공이 쉽지 않다니 까다롭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이 시험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잉크 시험이나 그리고 검맹 시험 간입 시험에서 많죠 누기 시험에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 이거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독이 시험에 이제 구핌 시험 같은 거 그리고 인장강도 시험 이런 건 없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위생도기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배관 재료와 관련된 부분 있죠 그 관련된 우리가 부속품이나 간의 특성이나 그리고 밸브 그리고 도시교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